UN 여와놀이. Extreme travel. It just got harder to see every place in the world. 극한의 여행. 전세계의 모든 장소를 보는 것은 보다 더 어려워졌다. Extreme travel. Isn't for the faint hearted. 카리마티 발타리 would know. 극한의 여행은 희미한 그런 심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. 카리마티 발타리는 알 것이다. 오늘의 포인트는 Isn't for the faint hearted. 희미한 심장을 가진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다. The faint hearted. 희미한 심장을 가진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다.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UN 영어놀이. 끝.